연기금의 매매 행태를 보면은 정말로 이것은 문제가 좀 심각해 보이죠.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계속해서 팔아 대고 있는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을 확대하는 부분도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 보자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지없이 1658억이나 거래소 쪽에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도 107억이나 매도를 했죠. 저렇게 매도를 했는데 연기금의 기준 자체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사고 파는지 반드시 좀 따져 물을 필요가 있어 보이죠. 누가 보면은 오늘 삼성바이오가 레키로나주 같은 이런 치료제를 개발해서 유럽 승인 권고를 받은 줄 알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셀트리온도 레키로나 뭐를 승인 받았다고 하더니 삼성바이오도 뭔가 큰 걸 승인 받았구나. 그 정도의 흐름이 나타나버렸죠. 기관이 오늘 무려 거래소 쪽에 7,112억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1,700억 이상 매도했죠. 코스닥하고 합치면 그런 와중에 삼성바이오는 또 사들였죠. 사들여서 삼성바이오가 무려 3% 날랐습니다. 3% 이 삼성바이오가 이렇게 오른 이유가 오늘 황사가 심하죠. 이 삼성바이오가 마스크를 만들죠. 이 마스크가 이제 잘 팔릴 거다. 그래서 시총 50조짜리를 3%나 끌어올린 거냐. 그런 지금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매매 행태죠. 연기금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이거는 철저하게 좀 뭔가를 조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죠.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호재가 한두 개가 나온 게 아니죠. 셀트리오는. 지금 이 레키로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대네만의 그런 소리를 해댔었는데 결국 유럽에서 지금 승인 권고가 났습니다. 그런 소식에다가 렘시마 SC 다이렉트 투여도 허가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아일리아에 대해서 FDA 3상까지 임상 계획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상승폭을 보면 셀트리온이 5%고 헬스케어가 2.5%입니다. 제약이 1.5%죠. 그런데 삼성바이오가 3%나 올라 버렸죠. 참 기가 막히네요. 삼성바이오가 올라서 이렇게 문제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왜 이 연기금은 이렇게 이상한 매매 행태를 보이느냐. 너무나 이상하죠. 이거는 너무나 이상합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오늘 외국인 순매수가 1위죠. 엄청난 매수를 했는데 그 와중에도 연기금은 또 3천주 팔아버렸죠. 3천주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37만주나 싹쓰러가 버렸죠. 싹쓰러가 버렸고 금융투자에서 7만6천주 매도가 났죠. 기관이 오늘 코스피 매도를 엄청나게 해댔습니다. 지금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이런 흐름이 나오죠. 지금 투신하고 보면 들어왔는데 이런 걸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밖에 못 올랐습니다. 2.6% 셀트리온은 5.2% 헬스케어가 2.6%밖에 오르지 못했죠. 헬스케어가 지금 유럽에 실제로 해외 수출을 하는 그런 회사죠. 그런 회사인데 2.6% 오르는 상황에서 연기금이 9천주나 매도를 때려버렸죠.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좀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12만주 매도가 나왔지만 그래도 올라갈 놈은 올라갑니다. 그래도 아주 좋은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죠. 2.6% 올랐습니다. 개인이 사든 누가 사도 올라갈 놈은 올라간다. 환경이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연기금의 매매 행태가 너무나 이상하다는 겁니다. 제약도 웬인케어를 좀 팔았죠. 연기금 4천주 팔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셀트리온 그룹 3개다. 연기금이 다 팔아치워버렸죠. 그런데 이 삼성바이오는 왜 샀냐 이거죠. 왜. 도대체 왜 샀냐는 겁니다. 이거. 5천주. 지금 최근에 계속 사고 있죠. 삼성바이오 쪽은. 연기금이 무려 5천주나 샀습니다. 5천주. 75만원짜리를 지금 연기금이 1,700억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 그런 와중에 산바는 도대체 황사가 많이 일어나서 마스크가 잘 팔릴 거다. 그래서 산 건지 이해가 되지 않죠.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산 거는 그냥 샀다고 치고 연기금의 매매 행태와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이렇게 매도를 하는 가운데 삼성바이오 로지스는 계속 왜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떠받쳐주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죠. 돈을 엄청난 돈을 굴리는 이런 연기금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금액이 엄청나죠. 100조가 넘어가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굴리는데 어떤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매매 행태를 보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죠. 누가 보면 연기금이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겠죠. 이런 저런 배경을 다 없애버리고 누가 이 중에 누가 코로나 치료제를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을 해서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느냐. 이렇게 문제를 딱 내면 이 삼성바이오가 얘가 승인받았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지금 이걸 다 가려버리고 셀티림하고 다 해서 문제를 내면 삼성바이오가 마치 이렇게 코로나 치료제를 승인받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연기금이 움직여버립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연기금은 이러저러해서 계속 매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바이오 쪽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 이게 맞지 않죠. 바이오 쪽 셀티림 같은 이런 엄청난 호재가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들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은 사지는 못한 망정. 오히려 매도가 났죠. 삼천주나 매도죠. 삼천주. 이거 뭐 삼천주나 갖다 때려버렸죠. 기가 막힌 일이 펼쳐진 거예요. 이거 지금 10만주를 사도 모자랄 판에 20만주를 사도 모자랄 판에 삼천주를 갖다 때려버리니 이거 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얘는 무려 오천주나 갖다 사버렸죠. 오천주. 무려 오천주나 갖다 사면서 주가를 갖다가 3%나 밀어올려버렸죠. 3%나. 이거 보면 얘가 지금 치료제를 개발했죠. 이거 뭐 삼성바이오가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지금 보면. 기가 막힌 일이 펼쳐진 겁니다. 헬스케어 보면. 얘는 뭐 개발 안했죠. 딱 보면. 얘는 치료제를 개발 안했구만. 이렇게 되고. 얘가 치료제를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네. 그러니까 이렇게 빳빳하게 장대에 모셔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상황을 보면. 정말로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죠. 이게 좀 심각합니다. LH 다음으로는. 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죠. 이거는 정말 조사가 한번 필요한. 그런 매매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보입니다. 뭐 삼성전지 이런 거는 많이 팔았습니다. 많이 팔았지만. 삼성바이오를 저렇게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삼성바이오를 저렇게 사는 수준이면. 지금 셀트리오는 오늘 같은 날 사들어올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저렇게 팔아버리니. 도대체 기준이 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운영을 하는 건지.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투자를 해 있는. 그런 종목이죠. 개인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많이 해 놓은 종목인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많이 투자를 한 종목은. 연기금이 여지없이 갖다 때려버리죠. 연기금을 계속 갖다 때리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기금의 매매 행태는. 정말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이거는 도대체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 뭐 자기 마음이죠. 그냥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지금 매수세가 들어왔죠. 해외에서 먼저 들어오고 있습니다. CS가. 결국 노무라를 저치지 못했지만. 동시옥과 때 엄청 가져왔죠. 노무라도 그렇고. 지금 노무라가 17만 5천주에. CS가 16만 5천주. 한국이 11만주 정도 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드렸죠. 지금 이 우리나라 기관들은. 정말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기준이 없죠. 기준이. 외국인이 38만주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그야말로 싹쓸이를 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개인이 26만주나 던졌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흔들어주면은. 시장 분위기도 별로 안 좋겠다. 시작하고 눌러대고. 누르고 누르고 계속 이렇게 눌러버리면. 개인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수급은 아주 좋죠. 아주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외인들이 엄청 샀고. 기관의 연기금의 행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기관이 오늘 7천주나 던지는 모습이었는데. 어쨌거나 셀트리오는 외인들이 싹쓸이를 단행했죠. 헬스케어는 오늘 좀 팔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하죠. 누가 사든 누가 팔든 간에. 지금 올라가는 흐름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대세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쨌거나 올라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진통이 좀 있을 수는 있어도. 결국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지금 처해져 있는 모습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